거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바로 그 당나귀 밀크가 들어간 스킨 세라믹 제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묻고새 햇살 쇼호스트 써니 황윤선입니다. 써니와 함께라면 쇼핑은 언제나 맑음. 오늘 상품이요. 고객님 이미 당나귀 밀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브랜드 맞아요. 스킨 세라믹 브랜드랑 함께 할 건데 지난번에 사실 써니가 그 에센스 만나보고 어머 여기 제품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순해? 왜 이렇게 저자극이야? 뭐 또 다른 건 없을까?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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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다가 써니랑 딱 마주쳤어요. 지금 이 아이가. 핑크 색깔 아이랑 여기 은빛이 돌아가는 약간 검은빛을 띄지만 은빛을 돌아가는 아이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상품 대박입니다. 요거트 올인원 수분 크림과 요거트 슬리핑 팩과 함께 할 건데요. 고객님. 얘는요. 이름 자체가 올인원이에요. 모든 걸 하나로 담았는데 뭘 담았냐? 고객님. 샤워하고 나면 세안하고 나면 뭐 바르세요? 토너? 스킨? 에센스? 크림? 그 종류만 해도 네 가지가 되는데 걔를요. 이 한 통에. 이 한 통에 다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고객님들이 사랑하는 그 당나귀. 당나귀 밀크가 이 안에 또 들어있고요. 그것만 들어있냐? 아니요. 천연 보습인자 히알루로산까지 이 안에 가득 가득 담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고객님. 이 더운 여름날 이거 하나면 수분 걱정은 끝.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내 수분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던 고객님 있으시다면 얘로 해결하세요. 오늘 얘로 해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근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는 누가 나를 마사지해 주지? 나도 잠자는 동안에 누군가 나를 좀 마사지해 줬으면 좋겠다.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손도 써주고 신경도 써주고 영양도 넣어주고 수분도 넣어주고 뭐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 있으시다면 이 아이. 이 아이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슬림핑 팩이에요. 슬림핑 팩이시니까 고객님이 주무시는 동안 얘가 고객님 피부에 영양을 가득 가득 넣을 거예요. 그런데 얘를 따로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. 오늘은요.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요거트 오리널 겔 수분크림과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요거트 슬림핑 팩 같이 갑니다. 고객님 고민하지 마세요. 두 개 같이 갈 예정입니다. 두 개의 가장 큰 장점 뭘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스킨세라믹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은 당나귀 밀크잖아요. 그래서 당나귀 밀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다는 애용했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좋아했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랑했다는 너무 사랑해서 진짜 해외 어디 원정길에 오를 때마다 당나귀를 700마러씩 끌고 다녔다고 해요. 대단하죠. 그러니까 그렇게 좀 희대의 미인이 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클레오파트라까지는 아니니까 클레오파트라 마음껏 당나귀를 700마러씩 끌고 다니면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당나귀 밀크가 들어간 이 제품 소개시켜 드릴 거고 당나귀 밀크가 좋은 이유는 당나귀가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. 그 지중해 뜨거운 태양에서도 수분을 보유하는 거에 최고 최고인데 바로 그 당나귀 밀크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.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요거트 올인얼 수분 겔 크림에도 들어가 있고요.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슬림픽 팩에도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고객님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제품 라인 중에 요거트라는 거 붙은 거 몇 개 없어요 고객님. 얘네가 요거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더 특별합니다. 뭐가 들어갔냐면 발효용의 여가물 발효용의 여가물이 들어갔어요. 유산균 발효용의 여가물이 락토마실러스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있죠. 이 속에는 무려 75% 이상 여기에 정제수 대신에 락토마실러스 여가물을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유산균 이 자체가 유산균이기 때문에 요거트가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바로 그 유산균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. 유익균 중에 우리 몸에 좋다는 유익균 중에 대표가 바로 진짜 락토마실러스잖아요. 걔가 여기에는 무려 75% 75%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는 60%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슬림픽 팩과 근데 올인얼 겔 수분 크림 뭐가 달라 싶으시죠? 얘는요 수분을